자아 라이딩을 시작합니다.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상당히 좋죠. 스노우 라이딩의 매력. 이게 스노우에서는 항상 과도한 브레이크. 살짝살짝 밀립니다. 미끄러지고. 미끄러져서 넘어주면 안되니까.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서. 앞바퀴가 미끄러졌어. 휴 nårرج tr borders 원질 팀 내고 중. 우쌰샤샤샤샤 рас짐 풀 잡았을 베려보려고. 오늘은 빠르게 보다는 천천히 와 눈 봐 여기는 아무도 안 지나갔네 가위가 미끄럽지는 않은데 미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에서 넘어지거든요 그래도 조심하는게 낫지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자 으 자 아 됐어 일단 또 위험구건 패스 으 자자자 으 으 눈이 왔을 때 또 재미가 이런게 있죠 또 어 스피드하게 가지는 못하고 느리게 가지만 느리게 가지만 재미있어요 느리게 하지만 어 발 시려 저 위에서 너무 떠들었나 봐 호우 바람이 오우 아 그런데도 계속 그 뭐랄까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는게 너무 좋아 아 지금 전체적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미끄러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가 가보겠습니다 으 차자자자 으 자자 으 차자 으 너무 스피드 내면 넘어져도 아플 수 있으니까 끄다자자 아 사람들까 으 으 어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들어간다 내 바람이 상당히 매서워요 지금 어 사람이 아 사람이란다 바람이 상당히 매서워서 그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체감의 그 온도입니다 아 항상 내려갈 때 바위 쪽으로 해서 좀 살짝 위험한거 들어갔는데 오늘은 눈이 왔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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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노우라이딩 했다는 의미가 있는거죠 어 으 으 이거 뚝이 아닌데 이 길이 없어 길이 으 으 으 근데 여긴 다 밑에 나무 뿌리 부분이 미끄럽기 때문에 보이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으 으 아 이쪽인가 으 으 뒷바퀴 막 돌아가고 난리야 잘 그 여기 맞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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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쪽인가 뭐지 이런 파이프 같은거 이런 파이프 같은게 무서워요 여기인가 됩니다 무조건 길처럼 보이는데로 가는거야 그냥 아 눈물나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무튼 내려가는 집 가는 길은 아닐까 으 으 으 오히려 이럴땐 으흐 계단이 나올수도 있죠 하지만 이쪽으로 아 손실 아 아 거기다 내려왔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으 으 아 아 아 이게 넘어진 이유가 이 파이프 파이프를 보고 겁을 먹어서 그래요 저거 파이프는 아 아 으 으 으 안경이 습기차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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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으 으 아 정해하는 저 이제 간 같은걸 항상 보면 상담피는데 오늘 저거의 다음 아 아 아 이제 무사히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가 여기 단 1에 최장시가gehen 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손가락이 안 퍼져